여기 한 파티! 내 앞에 한 파티! 아우! 한 파티 짤! 게이더? 다리 쪽에도 있는 거에요? 집, 집 나온다! 집 나오던 거 보세요! 집 두 명! 옷장 개 깔끔해졌다. 어? 그러니깐 옷장에서 프레임 떨어지는 거 사라졌네? 어? 옷장에서 프레임 개 떨어졌었는데 옷장에서 프레임 잘 나온다. 프레임 원래 옷장에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 프레임 막 30, 20대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안 떨어짐. 그래 이거 이렇게 점점 고쳐나가는 거야. 핵쟁이 좀 없애주라 진짜 개빡친다. 요즘 핵쟁이 개많아져가지고. 다시 카베의 시대가 왔어. 1인칭 못해. 다시 카베 해야돼. 아 나 1인칭 연습하려고 했는데 1인칭 두 판 하면 한 판 핵 만나가지고. 트레이닝 모드는 아닌데 솔로로 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들어가려면 큐가 8분이나 걸려서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서른다섯 명인데 시작했네요. 정말 불편하네요. 쌈마탱 갑시다. 화민 잘 되는데 가서 신총 먹어가지고 애들 다 뚝업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낙하산 내려가는 거 약간 프레임 끊기는 게 이전보다 좀 덜하.. 아아 100명 방해 아니지? 36명 방해. 35명 방해라서 쾌적하구나. 어쩐지. 쌈마르팀. 괄정. 아우! 파밍 상대가 개반인데? 지금까지 신총 소리 같은데? 못 듣던 총 소리다. 백방신총이다 저거. 약간 폭죽 터지는 소리 같은데? 신총 얼마나 구림? 쌉. 그래? DMR 대용으로 쓰기에도 구림? 그러니까 DMR을 써야 돼요 차라리. 어 그래? 진짜 그냥 DMR 하위 호환을 만들어 놨어. 뭐야 금방 총 소리 들렸는데? 나도. 나도 뭐 장전하는 소리 들렸는데? 오 맞지? 신총 장전 소리 같은 게 들렸어. 뭐야? 설마 저 멀리 있는 유저가 장전한 게 여기 버그 때문에 들린 거예요? 나 지금 깜짝 놀랐어 금방. 뇌 바로 앞에서 장전하는 소리 들려가지고. 사플. 사플로 장전했네. 알 수 있네. 이거 계속 왜 소리가 들리냐? 막. 그 총 소리. 백은 왜 또 잘 하다가 갑자기 버그가 또 넘쳐나는 거 같았어. 어. 두명? 두명 하라며. 한명 오른쪽으로 돌았어. 나 오른쪽 도내 보러 가면. 수류탄. 어이구야. 왜 데미지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오냐? 푸시 온다. 푸시 온다. 파렸던 거 가지고 난리 났네. 왔다. 오른쪽. 오른쪽. 수류탄 또 던진다. 온다. 웅프가 짱이야. 제가 미국 대회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웅프가 진짜 사기총이라는 걸 알았음. 하.. 신총 없나? 신총 없어. 신총이 갱어리 뒷판 못 달고 손잡이까지 달 수 있었나? 네. 앞대가리 탄창 손잡이. 뭐야? 저쪽. 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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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 아니, 아니. 아. 죄송합니다. 그, 죄송합니다. 그, 제가 오랜만에 얘기를. 이게 심평이에요. 음. 봤음. 타당, 타당 소리 들었어.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그, 이거. 400. 아, 400! 동그란 거네. 개극혐이네. 이거 좌상단 티네? 대각선으로 이거 라이트 한번 써봐야겠는데 왜냐면 라이트가 초탄부터 이후 반동까지가 크잖아요 초탄에서 한 5발 정도까지 꽉 잡아주잖아요 라이트가 그래서 이거 점사에도 효과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보정기가 그렇게 효과가 크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 보정기 안 빼고서 아니야 다 버려졌어 아니야 껴야 되는구나 안 끼면 개쓰레기네 일단은 제가 지금 그러고 보니까 감도 설정을 했구나 하하하하 하하하 감독 설정을 했구나 했구나 솔직히 이거 총 에반데 아니 두발 반동 제어를 해야돼 어 도로 따라온다 버기 한대 뭐하냐 쟤 350방향 우리 왔던데 언더 올라간다 왼쪽 왜 이렇게 쓰레기냐 잠자 소리가 들린다 여기까지 아 그래? 아 그 총소리 버그 있다고 했으니까 어 내렸어요 한대 더 한대 더 NW 내렸어 리고 어 한대 더 한대 더 나이스 어? 아아 저거 놔둘 거야 놔뒀으면 치워주건데 개꿀잼이었는데 아 쏘리 내 쪽에 차 온다 체크 아 보인다 2층에 오른쪽 건물? 왼쪽 건물? 아 왼쪽 건물 체크 점사 한번 써봐야겠다 이 정도 거리에서 점사가 제대로 안 박히면 쓰레기야 진짜 그니까 그걸 확인을 해야 됨 두 발 쏴서 두 발 다 맞추라고 만든 총인지 두 발 쏴서 한발만 맞추라고 만든 총인지 두 발 쏴서 한발 맞추라고 만든 총이면 진짜 쓰레기 총이고 왜 장단 소리 계속 들리냐 이거 둘이 진짜 아프다 이거 집중이 하나 더 아 뒤에서 쏴는데? 어 뒤에다 아 시빵이야 왼쪽으로 가는 게 낫듯? 여기 1평차 괜찮네 앙 엎고 클리어 어 쏘고 구상 두고 아 네 개 구상밖에 없어? 아! 야! 저 자식 유리창 깨고 있는데 저 스크3 뭔데? 어 딘다 아까 걔 나 딘다 아까 걔 어 걔 체크 아니 내 딴 딴 데서 쏴는데 나 뒤뒤뒤 200방이야 안 돼 답답한데? 아이씨 저 집에 190 집 어 확인 3배도 개 쓰레기라서 안 보고 이거 어디다 맞춰야 되는지 바로바로 준이 안 땡겨져 큰일났다 이거 님 스나에 3배 끼고 있음? 네 아 그럼 나한테 바꿔야지 아니 끼고 있으면 말해야지 저 좀 극혐인데 저 연막 많긴 한데 갑박 없어 미니는 컷? 네 그럼 일로 깎으면서 가자 간 김에 걔 갑박 먹어야지 내렸다 아니! 걔 같... 두 명 한 명 두 명 우리 못 본 듯 잡아야 돼 기잘하나 기잘하나 차기 아 잠깐만 차기장 차기장 고이유 차기장 저 언덕 위에 보인다 240 아 확인 아! 어! 같이 갔는데 오 뭐야 맞춘거 아님? 어 붙었다 왔다 까빠져 원덕 위에 보인다 가구팔 250 확인 끼어요 어 대줄게 어 여기 자리 좋다 신청 너무 구덱인데 아! 아 이걸 집 가야 된다고? 에반데 어? 어 뭐야? 어? 이제 나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컷 오늘 써봐러 갑시다 개쓰레기야? 개쓰레기야 그냥 쓰레기가 아니야 개쓰레기야 쌉쓰세기 진짜 비유하자 10에서 1 비유하자마 어 M16 구다 구립 와... 난 쩔야겠다 그러네 진짜 솔직히 이거는 움푸 쓰는 게 훨씬 훨씬 남 원 거짓말